전일 특중주입니다. 어제 특징적으로 매매가 됐던 종목들 살펴드리는 시간이죠. 자 먼저 환율이 안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이어갔던 외국인 투자자들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매도를 했어요. 삼성전자 한정목만 1525억. 야 이게 미치지 않고서야 이렇게 많이 팔 수 있을까요? 그리고 ETF를 제외하고는 카카오. 카카오는 타다금지법이 나와서 그렇게 되겠죠. 현대차, SK노베이션, SK하이닉스.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좀 덜 팔은 그런 상황이 됐고요.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는 셀트리온과 LG화학. 어제 LG화학이 굉장히 좀 수급이 몰렸었죠. 그리고 한진칼. 한진칼은 여전히 지분경쟁, KTNG와 포스코 이런 쪽으로 순매수가 좀 들어온 그런 상황이고요. 기관 투자가들 매매를 좀 보면 원래 이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팔면 기관은 좀 받아주고 했었는데 같이 팔았어요. 어제 400억 정도 500억 가까운 매도가 있었고요. KTNG 팔았고 한국전력과 LG화학을 같이 팔았네요. 하지만 매수한 것은 ETF가 중심입니다마는 SK하이닉스가 기관 통해서 매수가 들어온 것이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관 외국인과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를 달리고 계시는 우리 고객분들의 공통적으로 많이 산 종목들을 붙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셀트리온이었어요.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어제 장대 양산이 나왔는데요. 560억 매수가 있었고요. LG화학 어제 수급이 많이 쏠렸었는데 328억. 한진칼 243억. SK네트워크스가 들어왔네요. 127억. 네페스도 여전히 매수 상위에 있습니다. 78억. 차트 잠깐 좀 보고 가도록 할까요? 자 먼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은 어제 이렇게 장대 양산을 만들면서 일단 수급이 몰렸어요. 몰린 이유는 역시 실첩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LG화학이 어제 수급이 몰렸는데 아쉬움이 있다면 별형이 떴네요. 그렇죠? 별형. 한 번 좀 더 밀어 올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밑에 수급이 더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뭐 LG화학을 2차전지 쪽으로 본다면 좀 등락을 거듭하더라도 결국 자리를 잡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한진칼. 한진칼은 뭐 주총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주총 끝나고 나면 단기 급등한 이후에 윗꼬리들 잡고 다는 거 보니까 조금 매물 부담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SK네트워크죠. SK네트워크스 어제 갭 상승했지만 지금 장족도지가 나왔어요. 장족도지. 장족도지라고 하면 이제 아래 위로 꼬리가 긴 그만큼 어제 하루 종일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다. 주가의 변동성이 컸다라고 하는 것은 심리가 아직은 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페스. 좋아요. 여전히 빳빳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다만 이제 주가가 밀고 올라오다 보니까 위쪽에서는 대기매물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거래도 괜찮은 상황이니까 아마 추세는 당분간 살아서 움직이지 않겠나 이렇게 감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거래가 많았던 종목들도 좀 보도록 하죠. 먼저 코스피데요. 코스피면 삼성전자가 제일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렇죠? SK하이닉스도 괜찮았어요. 매매 많았고 한진칼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 들어와 있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LG화학도 많은 매매가 있었고 진온생명과학도 들어와 있네요. 삼성 SDI하고 셀트리온도 일단 매매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관심을 끄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면 액세스바이오네요. 진단과 관련되는 종목이죠. 액세스바이오. 이 3,765원짜리가 그렇죠? 저기 그 거래대금 1위였으니까 굉장히 굉장하네요. 그 밖에 케이프와 네페스, 고려제약, HLB, 시젠. 시젠도 여전히 관심의 중간에 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헬릭스, 미스, 프로테믹스 이런 종목들 거래가 굉장히 많았던 종목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거래가 몰린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관심을 받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쪽에서 놀아야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한글자막 by 한효주